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진저입니다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진저입니다 와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는 새해 첫 노래였겠죠? 진저의 라벤더스카이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라벤더스카이는 제가 10월에 따끈따끈하게 발매한 싱글인데요 라벤더스카이가 직역하면 노을이 지면서 저녁이 되기 직전에 그런 푸르스름한 하늘색인데 제가 많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밤과 노을이 만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색처럼 저한테는 오롯이 슬프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의미를 담은 곡이었어요 누군가의 새해 첫 곡이 진저의 곡이 됐는데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되게 방금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뭔가 찡했어요 누군가가 제 음악을 새해 첫 음악으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인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의미 있고 정말 좋아하는 곡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곡 리스트는 방송이 끝난 후 스테이션 제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렸던 라벤더스카이 라이브 영상과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도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댓구알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어플 콩 마이케이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자문위원 김유나 평론가님의 추천사 듣고 오셨고요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오늘은 저 진저가 직접 고른 추천곡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장르를 가리면서 듣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R&B 소울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R&B 음악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 신보 오늘의 신곡 최신 가요 혹은 최신 팝을 모두 확인하고요 모두 들어본 다음에 그날 발매된 음악들 중에 저의 취향 저격인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노래를 고를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곡을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또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의 어떤 취향과 저의 취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맞게 교집합 할 수 있는 곡들로 고민을 하면서 골랐는데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통일을 해보자 뭔가 나의 스토리를 담은 리스트를 찾아올까 하다가 제가 사랑한 제 인생에서 어떤 포인트 제 인생에서 변환 포인트가 됐을 때 제가 자주 들었던 곡들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 추천곡은요 고릴라즈의 19-2000 소울차일드 리믹스 버전입니다 이 곡은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가 이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어렸을 적에 TV CF에서 자주 들렸던 음악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공부를 하면 집중도 잘 안되고 아 너무 답답하고 나는 뭔가 공부하기엔 집중력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럴 때 고릴라즈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 곡 밖에도 고릴라즈 밴드 음악의 전체 플레이리스트를 돌리면서 그 뭔가 제 한참 사춘기적의 그런 마음을 털어내곤 했는데요 이 음악을 듣다가 결국에 저는 아 나 음악 해야겠다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앉아있는데 너무 답답한데 음악 듣는 건 너무 재밌어 이런 생각에 결국 음악을 하게 되고 그 학원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지루한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많이 듣던 밴드 고릴라즈 음악이었습니다 여기 학창시절 진전 어떤 학생이었나 적혀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공부를 그때까지도 놓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있잖아 음악을 이제 실용음악학을 진학을 하면 지아 나 공부를 못해도 된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근데 진짜? 이러고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실기를 잘 보면 대학에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놓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하면서 실기에 제가 모든 걸 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생이었냐면 그렇게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절대로 비행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주 조용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쉬는 시간에 음악 듣고 또 노래 연습도 가끔 하고 악보도 보고 하지만 공부할 때는 멍을 때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공부를 이제 소홀히 하면서 음악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너무 반대가 심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하냐 그리고 실기를 봐도 실기를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 반대를 하셔서 제가 그때 딱 한 번만 한 달만 학원 보내주면 내가 학원에서 열심히 해서 보여줄게 이런 얘기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처음으로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노래를 배웠는데요 그때 녹음한 노래를 다 들려드렸어요 부모님이랑 심지어 학원 선생님한테까지 선생님 저 이런 노래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가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랬는데 항상 저한테 야 너 진짜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노래를 듣더니 이거 너야? 이렇게 하시고 그래 그럼 노래 배워봐 이렇게 하셔서 부모님도 선생님도 허락을 해주셨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실용음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 저의 고릴라즈 19-2000 소울차일드 리믹스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고릴라즈의 19-2000 소울차일드 리믹스 듣고 왔습니다 바로 두번째 추천곡 소개 이어갈게요 추천곡은 웨스턴 카잇의 하늘색인데요 웨스턴 카잇이라는 아티스트를 말하면 제가 웨스턴 카잇을 말하자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웨스턴 카잇이 저랑 중학교 때부터 만난 동창이에요 심지어 저희 둘 다 음악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웨스턴 카잇을 만나게 된 딱 아직도 강렬하게 기억나는 일이 새 학기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아 또 새 학기가 되었는데 반에서 또 친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에 저는 또 떨려서 어떡하지 이러고 딱 학교 문을 열었는데 웨스턴 카잇이 중학교 시절 웨스턴 카잇이 칠판 앞에서 친구들 사이에 이미 둘려 쌓여가지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님들의 성대모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머 쟤 봐라 말하면서 나 쟤랑 꼭 친해져야겠다 쟤는 내 거야 이렇게 보자마자 제가 걔한테 한눈에 반해서 제가 웨스턴 카잇에게 반해서 친해져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운명이게도 딱 그날 책상 자리 배정을 했는데 제 옆자리인 거였어요 그래서 와 진짜 운명이다 이래서 제가 엄청 들이댔던 날입니다 아 엄청 들이댔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이 다가가서 지금까지도 친구인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그리고 어쩌다보니 같이 음악도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진짜 행복하고 운이 좋게도 그런 친구가 옆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지금도 같은 동네 살고 있고요 가까이 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해주셨는데 이제는 거의 가족같은 정말 보고 보지 않아도 그냥 뭐하는지 헌히 다 보이고 그냥 이쯤 되면 뭐하고 있겠다 하면 딱 물어보면 그러고 있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릴때는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 그냥 일상 그런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웨스턴 카이색의 음성 편지를 남기자면 음 음 음 웨카야 너 열심히 어 하자 우리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음악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고 화이팅 사랑한다 웨스턴 카이색의 하늘색을 듣고 오겠습니다 웨스턴 카이색의 하늘색 듣고 오셨구요 어 여러분은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싱어송라이터 진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제작진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진저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진저가 좋아하는 장소는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냥 떡볶이만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맛있어 맛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 진저가 좋아하는 장소는 광화문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상하게 빌딩이 정말 높고 사람도 많고 정말 복잡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광화문의 그 궁과 주변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도로와 도로를 보면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거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답답하지 않은 어떤 하늘이 보이는 곳이어서 제가 한참 광화문을 많이 갔습니다 네 이것들만큼이나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다음 추천곡은 앤의 혼자 하는 사랑인데요 이 곡은 제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어릴 적부터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앤님과 보아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지금 보면 R&B라는 장르에 대한 매력을 알게 해주셨던 아주 뜻깊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스테이션 제트에서 애창곡이란 말을 하면 바로 한 소절 요청이 온다던데 역시나 아 아 이렇게 제가 선곡을 이렇게 했는데 요청을 또 해주셨거든요 한번 잘 부를 수 있을지 이거 제가 진짜 이거 해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때 떠난 시간 속에 남아 그 사랑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살지 못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네 네 앤의 원곡 버전 듣고 오겠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앤의 혼자 하는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어 니... 다음 곡은 니키의 Every Summer Time인데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어 듣고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뭔가 너무 춥지만 따뜻한 기운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어 선곡한 곡이에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아 질문을 또 주셨는데요 진저의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와 그리고 2023년 새해 목표는요? 라고 해주셨는데 2022년은 어 저한테 상반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음악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어 더 나다운 걸 들려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어떻게 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기였다면 2020년 후반에 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제 곡들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많은 힘을 얻어서 굉장히 뜻깊고 어 정말 그래도 잘했다 자신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목표는 저는 23년에는 EP와 정규를 만들 수 있는 곡들을 어 작업하는 것에 몰두할 계획이고요 음악 만드는 것에 어 모든 걸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하하 네 그럼 니키의 Every Summer Time을 듣고 오겠습니다 니키의 Every Summer Time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디스커버 진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노래들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후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플레이리스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곡은 스자의 Good Days 에요 이 곡은 제목처럼 좋은 날들 지격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제가 이 곡이 발매되었을 시점에 되게 힘든 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인 고민 과 더해서 제 일상적인 문제들이 너무 겹쳐서 막 이불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음악을 듣고 나한테도 좋은 날이 올까 음악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로 저를 이렇게 막 짓누르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스자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 앨범 이후로 온 슬럼프 성대결절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수자가 이 곡을 발매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어려움을 음악으로 드러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부분이 있고 결국엔 그거를 이겨내서 음악으로 나오게 한 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 때 힘이 되었던 곡이어서 선정을 하였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곡 수자의 굿데이즈 듣고 올게요 수자의 굿데이즈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천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다운님의 다운 피처링 길이보이님의 기억소각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것도 뭔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제가 음악을 만들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그게 예전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좀 걱정보다는 일단은 후회하지 후회하기 싫으니까 열심히 뭐든 해보자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음악을 만들고 그게 저 혼자의 즐거움이 아니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들려드리지 그리고 좀 더 좋은 음악을 해야 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성격이 점점 예민해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곡을 들으시면 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 넘가두려만해 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되게 그런 그냥 흘려보내 이 말이 되게 무뚝뚝하잖아요 무뚝뚝한가? 인프피인 저에게는 너무 상처거든요 근데 어 어느 날은 그냥 막 주고 이렇게 장황한 위로 말고 그냥 너무 복잡한 생각과 이런 걸로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냥 흘려보내 너무 가두려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주는 가사가 있었어요 뭔가 인생을 어항 안에 있는 내가 어항 안에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어항 안은 너무 좁고 우리에게 시간은 너무 짧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해주는 가사가 생각보다 크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되게 걱정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고민의 답을 조금은 너무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도 짧게 이렇게 담백하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새해에는 걱정을 좀 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운 피처링 기리보이의 기억 소갑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진저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에이 에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해보니까 좀 저의 취향도 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또 음 되게 어려운 어떤 음악들로만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들을 소개해보니까 저의 취향과 조금 더 저의 스타일이랑 비슷한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음악과 더블어의 플레이리스트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진행하면서 너무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어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이 특집 특집 같은 특별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계획은 EP와 정규를 만들면서 좋은 음악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음 끝곡으로 제 노래 책갈피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디스커버 지금까지 저는 싱어송라이터 진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